음 신나게 공놀이를 하다가 내가 던진 공에 코코가 맞았어요 미안해 코코야 미안해 코코야 미안해 음 미안해 음 미안해 쓰담쓰담 쓰담쓰담 해줄거야 안녕 이렇게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코코랑 다 논 다음에 코코야 잘가 잘가 안녕 안녕 내일 또 놀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고 코코야 미안해 こぉ야 미안해 우린이라 같이 ㄹ부 ㄹ stereotype ㄹ ㄹ ㄹ ㄹ spelled 이거 봐볼까? 류야 친구들이랑 논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지? 안녕 잘가 코코가 집에 간대 안녕 잘가 안녕 잘가 내일 또 놀자 아까 내가 미안했어 코코가 괜찮잖아 안 웃고 있잖아 친구들끼리 놀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뭐죠 뭐하세요? 갑자기? 아 울어서 코가 답답한가 그치? 코흥할까? 코흥하러 가자 마지막 까꿍 류아 이거 어떡해 류야 까꿍 류야도 이거 할 수 있잖아 까꿍 까꿍 류야 까꿍 류야 여기 있지 류야 저번에 놀이터에서 친구랑 까꿍놀이 있지 까꿍 귀여워 뜨거움더 택시 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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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